오미크론 변이에도 지난달 취업자 수가 80만 명대의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3만 천 명 증가했습니다. 3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.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, 취업자 수가 100만 명 넘게 늘었던 지난 1월과 2월보단 증가폭이 줄었습니다. 이것은 비교 대상인 지난해 취업자 수가 1월과 2월은 코로나 충격에 대폭 감소했지만, 3월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기저효과가 그만큼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